존눈이라서 존눈까지는 양날 양날검 열광룰루다 존납해 그냥 작은 룰루 존납해 야 룰루 존납해라 룰루가 더 많이 단다 소라카요? 소라카 좋아요 소라카도 어떻게 하냐면은 소라카도 이거 듭니다 굳은 약속 들고 룰루 존납해 별 동벽 써요 그럼 맞으면 슬로우잖아 거기다가 또 향로가 터져 선탱 갑니다 럭스님 향로 가심 오오미 아하하하하 오에에엥 미에엥 너itative 그럼요 tså폴 리스 1인 드라요? 개쓰색이죠 왜냐 향로 못허트리잖아 어헣 향로 막 못하잖아 향로 못하면 서 fini야 요새 어? 향로 못걸면 별루야 음흥흥 ㅎ 음 어 진짜 메타가 확실하게 바뀌었다 진짜 사람들이 선템 시야석보다 먼저 가게 될 줄은 난 꿈에도 몰랐어 아 이렇게 바뀌다니 가자 매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 그럴 수도 있어 봐야 돼 한 번 룰루 열광이라 매서워요 조심해야 된다 야 근데 이 마나가 세분도 너무 많이 든다 룰루 열광이라 룰루 열광이라 사타 할 때 탈진 걸렸지만 사타 각토 아니었어 탈진 빼고 휠 빼고 개시비드 맨 룰루 열광이라 혹박 좋고요 깔끔한 클라스 굳은 약속이 되게 도움많이 됩니다 마나 관리좀 잘해야돼 마나 왜이렇게 조르냐 이거 에잇 마나 왜이리요 교전할때마다 일을 잘 써야겠다 일을 딜교환이 아니라 원딜이 때릴 수 있는 상황에 써야돼 킬이 되기때문에 뭐하는거죠 람보스? 뭐하는거죠 람보스? 이웃겹죠? 이걸 못잡는다고? 이걸 왜? 나 박으면 전멸서 박으면 잡는건데 상당히 안일한 녀석이네요 콩걸레 차려야겠다 온다 미리 깔아놨어 아임 더 세리 아임 더 세리 오야 오야 나도 꽤 얕보인 모양이군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전멸섰다 게이드 기자 이러면 이거 또한 게이드 아니 굳이 이걸 치면 되지 않냐? 왜 나를 쳐요? 아 좀 이상한 놈이네 저거 치면 되잖아 야 신발 아 신발깐진 가자 아 너무 무서워서 알겠어 신발깐진 가자 얘들아 아니 왜 날치지? 이거 개이득 그냥 람보스랑 같이 무시한 패쓰면 무시한 죽인건데 킬달에 눈이 돌아버렸 어? 오 케이드 람보스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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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습풀도 싹 잘 뺐다 아 돈템 업글 하는게 좀 더 빨리 나와요? 그래? 다음부터 돈템 업글을 얘도 하네 아 근데 돈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업글 하지 말까? 업글 하지 말까 이거? 이 정도 이 정도로 잘하면은 돈 눈 보람이 있어 진짜 돈 눈 들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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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머니 많아 아 깔끔이야 젤리야 아 뒤져 그냥 좀 아 럭소 개운가 괜찮지 얘들아 응? 나 젤리다 너무나 지려버렸고 속박이 맞추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하드 시식이에요 맞추기가 어려워서 좀 어렵긴 한데 맞추면은 정말 도움돼 알리스타 WQ 한거랑 동일한 효과니까 으응? 잘됐는데? 럭스 자체가 괜찮나보다 그치? 럭스 자체가 괜찮은거 같애 요새 어차피 돈템 메타니까 원 그 서버더들이 좀 강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돈템 럭스 괜찮다 저처럼 하려면은 음 밤샘에서 해야 되냐구요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인생을 좀 갈아 넣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하나의 무기에 불가해요 저는 이거 북미 때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죠 경력이다 예? 그리고 저처럼 좀 왔구가 좀 되야됩니다 됐 막 이래 응? 예? 감사 자 으흐흐 으흐흐흠 럭스 야렉이 좋구요 우흐흐흠 우흐흐흐흠 아따 세다 퓨드를 걸어도 까라만 나도 짱나요 까라만 나도 질관이 좀 매섭긴 하다 좀 매서운거 아니냐 아 이런 아 뭐야 이거 또 라모스 슬로우 지렸고 젤리야 음 지렸죠 윤 열광 양날검 룰르면 뒤져야지 람버스 지방에 한번 해야죠 짱나게 열발띠 딴 데이 갱 가지마 여기 셋 조심해라 여기 있으면 나도 맞대응하면 돼 궁으로 변신해야죠 뭐로 변신할까 레드썸 나 물올랐지 얘들아 살도 올랐어 아우 위험하다 이거 진이 궁 쓸거야 아 좀 위험하다 생각했어 약간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4킬 제압킬은 약간 아쉽지만 향로가 안나오겠대 약간 부족하네 자 할라임 업고합시다 바텀 오지게 오네 람버스 바텀에 원수졌나 타워 압박을 하나 얘네 집에 가고싶겠지 다이브 할수도 있는데 볼만있나 라이타도 있다 좋아쓰 정글이정글 뭐하냐 말하는 순간치 좋고요 600원 남았다 650원 향로는 내가 먼저 나오겠지 어시가 많으니까 가르끔 음 상큼 으으으음 으어으으으ina 으으음 작자 다음 저 젤리님 번깨 티비 어디신가요? 어...이... THIS 번깨인데요 이게.. 이게 번깨인데요 정신병통입니다 랑머스가 일단 나올꺼 같아 느낌이 안 좋아 있는거 아냐 루 엉 아이고 아깝다 마스는 킬인데 대마스야 맞추긴 했다 딜견 좋았다 어 괜찮은데 딜 딜이 좀 많이 단다 갈리온다 2섬마하니까 그래도 효율이 많이 다는구만 445에요 지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죠 저만 빼구요 좀 위험한데 야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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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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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내변들이 위험하다고요 마나만 있으면 다 치웠다 후우 마나가 너무 좋은데 이거 형로 빨리 뽑아야 되는데 딜은 좀 잘나온다 딜템이 하나도 없는데 딜은 잘나오는 편이야 젤리어 티어 무식 주식같아요 맞는말이에요 진짜 주식같은거야 오를때도 있고 내릴때도 있고 진짜 주식같아 진짜 알수없어 아까비 가자 향로 가져온다 드디어 향로나온다 향로나옴 에헷 내가 먼저 나왔지 그지 그 이제 그냥 이깁니다 모랑이 향로면 끝났다 보면 돼 W만 향로 터트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핵심은 굳은 약속이죠 이걸로도 터트릴 수 있다 오우 W선마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선택을 잘해야지 W선마를 할지 E선마 할지 라인저만 넣고 E선마에서 좀 딜을 넣는게 좋겠죠? 만화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안 맞춰도 근처에만 와도 이게 터져 대마스여 그어엇 화력차이가 엄청난다 이제 럭스하니까 내가 바텀 그냥 개바르는데 그치 않냐? 럭스할 때마다 바텀 그냥 개바르고 있어 기묘하게 그치? 전판덕으로 개꿀인가? 이게 진짜 개꿀일 수도 있어 근데 바텀 그냥 해냈어 그냥 내버리고요 정말로 상도 쏘트리고 쭈트 쏘트리고 미드바스 갱하고 대마띠옹 으악! 응 베리어 안 죽는다 죽네요? 람머스 람머스 속빵 콩벌레 겟쥬 아이 재밌네 개꿀 가자 향로 개꿀 향로 개꿀 벌써 1200 힐 1200 했어 개사기야 벌써 1200 했어 리얼리 도쩌 이거 다음에 내가 뭘 같더라 기억이 안나네 참 받네 아 이거 같지 내가 이거 같죠 젤리님 대마시아 지르니까 우리집 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으흠 감사디다 멍멍이도 알아듣는구만 응? 오우 어억 오오오오오옼 예스 데만려오오오옹 데마스야오옹 오오오옹 너 별로 안단다 야씨 놀센 데? 베리어 빌리어 딜이 없어 근데 향로 효과는 제대로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 깔아만 놔도 계속 장판처럼 향로 버프가 터지니까 좋긴 한데 아쉬웠다 뭐야 왜 죽었지? 개꿀 제가 딜은 좀 약하죠 딜은 약합니다 서포터기 때문 이 쯤에 있나? 대만 뛰어! 없네 진이 있었는데 진이 이 근처에 있었는데 딸피 진이 아 이런 뭐야 야 렉이 버럭 야 렉이 양렉 역시 야 렉이다 사이언스 베슬 저거 때리면 안 돼? 오우야 오우야 아임 쎄리 트위질 뻔했네 하지만 깔끔하게 스킬샷을 피해주면서 살아가는 젤리의 모습입니다 으응? 너무 무서웠어요 오웅 깔끔한 글래스 비명 횡수할뻔했네 으응? 바로 성배 갑니다 성배가 럭스한테 서포팅하기 좀 괜찮아 성배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깡 딜템 가면 싹 될 것 같아 으응 으응 요즘 피지컬 날아오른다 얘들아 살도 오르고 날아오르고 아까비 여기 발 가로막았는데 넘나 약하고 진짜 이게 의외로 좋은걸수도 있어 언젠가 막 날아올수도 있습니다 럭퍼토 향로 럭퍼토 향로 너프전에 피아 sp 럭 수로 사람들이 진짜 Flex 오오 생각해뒀 Azин 이거 젤리대기 똑같은다 이거 으응? 쓰읍 이게 은근히 괜찮은데 여러분들 괜찮아보이죠? 깔끔한 젤리의 에으 geht 이 럭퍼토였습니다 넷 한번 대볼까? 이거 먹힌다? 응? 먹히는데 그냥 볼까